정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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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벌써만 샷 내가 제일 중요하고 반갑다 벗기 집에서 maken 재능성 집에서 넌 부화 이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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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? 어째? 아 기억이 없는데? 어기까지 기억나? 텐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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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작하지마 주작하지마 왜 문을 구긋구긋 갑자기 문 닫나? 아니 이런거 소름 돋았어 근데 이런거 딸 수도 있으니까 주작하지마 주작하지마 나 방금 들어온거에요 네 존재열 왜? 미안하다 뭐? 미안하다 어 천재 등장 아우 어제 사고쳤다 아우 미안해 그래 야 근데 너무 아우를 수 없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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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니 아니 내가 재희랑 잤어 괜찮아? 응 나도 항상 잤어 내가 재희랑 잤다니까 얘랑 없어 일단 몸 사과하는 것처럼 몸이 너무 갈려 어떻게 된건지 얘기 좀 해줄래? 일단 내가 말해줄게 내가 재희랑 잤어 어제 일단 니가 폭주해서라 정차를 쏘리기를 좀 때렸어 내가? 아니 강제기가 왜? 몰라 아니 어제 내가 이 또래를 보내자 아 그거 기억나 별 뚫는다 주제 어? 오지말라고 머리 뜯어버려 너 무서워 내가? 아이 그거 기억나 너 기억 안나? 진짜 텐텐 이후에 부사경비랑 통화한거 딱 기억나 응 텐텐 전달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감동받은 일을 얘기하면서 응 지가 나한테 감동받은 썰프 난 최근에 진짜 눈물을 잘 정도로 정렬한데 감동했던적이야 성능 없지? 어 나 진짜 나 지가한테 처음 감동받은거 같아 나 감동받은적 없는데 나 감동받은 나 감동받은 너랑 나 감동받은 재미없어 그 이상 하지마 야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응 요즘엔 더 자자 빨리 자줄게 제이소 아 뭔소리 하는거야 뭐가 나도 일로 갈거 같아 너랑 산산하면 좀 쉬어 왜 아 대가리 깨질거 같아 아 왜 그래 뭐 그래 잠깐 물을 따라가는거야 너 저올로 가봐 아하하하하하하하 그러는게 뭐야 이 새키 서싶네 이 자식아 항상 현동이 자 응 몸 못 보고 보니깐가 가서 너 침대 위에 올라가서 붙여 아 잠깐만 셋이서? 요구시면 안되? 손넣어졌다 갈래? 예원에? 어 문이 갔어 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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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는 잠이 안 오는데 너 그렇게 자는 게 뻔하잖아 나도 잠이 안 와 근데 지금 해야 지금 억수로 자나 일단 촬영할 수 있어 아 우리도 자야지 그러면 자 재고고 자 이 새끼야 책임감 있게 이 책임을 물어 몇 시시봐 뭐 중실중실해도 해야 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종 liberties 아이 이거잖아 언니 내가 어제 했던 걸 이거잖아 언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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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다일래 달콤한 제안 가요 옆에서 3명만 딱 쉬기 셋이 치우기 인정? 존나 인정 일로와 목표 운동 못 가자 딱 4명 딱 이렇게 앉아 3명 딱 쉬기 그냥 누워서 하고싶은거 하기 시시빨 오케이? 진짜 하느님 포옹을 한번만 이고있습니다 오케이 됐어? 내가 여기야 뭐 예를 들면 연습한만 해볼게 그냥 그냥 야 이거 저렇게 하자고 아 자 간다 너 여기야? 어 왜 가자 가자 가는거야 응 간다 어? 1명 그냥 쉬는거야 나머지 치우고 아 난 아닐거 같아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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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 재밌겠지 뭐 한 번 더 사이 빨리 됐는데 진짜 조용히 다시 여기 아 진짜 조용히 다시 여기 아 진짜 왜 왜 왜 아 진짜 나 터란 쪽이야 인마 야 만약에 나랑 바뀌었으면 걸리면 시발 야 다 해야 되잖아 이케 나랑 버틱산 걸어도 똑같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 아 이번 연도 오늘 다비다 쓰고 싶어 제발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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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이 이름부터 벗고 간 기분이야 아 치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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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치워줄거라 아 어떻게 내가 치우고 어 기둥이 가지고 치우고 어 이거 가지고 치우고 이러면 되겠다 너가 걸린 게 짜증나 박현사랑 걸린 게 짜증나 너희들이랑 같이 추워 펜파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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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파이팅! 컨대아 την 타입 한 마디 한 마디 여기 마스크가 왜 들어와있어 ㅋㅋㅋㅋ 옥마이hing CG 진짜 이리워지 사람들은 뭐... 어떻게 되지? 야... 노래 부르면서 톡톡 발인데 여기서? 이거 쓴 건가? 버리는 건가? 마스크? 나 마스크 없는데? 나 있어 나 핑크색 있어 이발이 진짜 애정된다 나는 쟤 씨... 나 뭐하냐? 나 근데 지금 필요 없어 나 근데 지금 필요 없잖아 아 그런가? 알았어 왜 저러고 그러다니? 너로 두 달 밖에 안 돼 씨... 씨... 야 쓰레기 중이라도 나 좀 쓰레기 없더 기둥이 들어가게? 내가 왜 이렇게 있으면 가져가 응? 아니 그렇게... 자기의 일은? 내가 뭐가... 맥치스 찾고 있어 맥치스 해봐 이거 엄마?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야 될 것 같아? 맥치스? 응 아 오케이 이거다 아니 근데... 너랑 나랑 걸렸는데 왜 네가 난리 안 올리고 있냐 도와네 도와줄 생각 없지? 네 너였다면 지구아졌을 거야 지구아졌다면 어떤 건 가짱 이거 다요 야 지넝이 수돌대네 딩딩딩 미래에 결혼했을 때 본인이 팔이 다쳤을 때 남편이 뭐지? 변호사 어떨 거 같아? 아 존나 스태스와도 그거 진짜 개초절돼요? 한숨 개풍풍 시원해 알지? 저녁 하지 말든가? 기분 좋게 하는가? 뭔지 알지? 근데 나 준비하는 게 좀 오래 걸려. 준비해 여러분. 머리 말리고 감고 그러면 정자를 해줘 한 번. 재혁이 꼼꼼히 안 감고 보여. 재혁이 꼼꼼히 안 감고 보여. 근데 재혁이한테 머리... 아 재혁이 너가 해줘. 아 얘네 살짝만 그래. 아 뭔가 손톱을 뺏겨 있을 것 같은데. 와 많이 존나 손톱하긴 한다. 봐봐. 손톱 봐봐 그러면. 씨발. 봐봐. 좀 껴있어. 아우 학생. 개 심해요. 네가 껴있어? 어. 근데 내가 조심해. 아 씨발. 야. 공기농. 아 씨발 이거 봐봐. 아 참데. 한 번 봐봐. 아 씨발 너무 심하잖아. 아니 아파서 그래. 희동이가 우리 다 간호해주면 안 되나? 아 이걸 왜 찍어. 나도 여자야. 나도 여자랍니다. 그대 곁에 있을 때면. 두들어 봐야 할게. 지는 날은. 그랬을 때 어떡해? 존나야겠다. 나 응원할 때. 그랬을 때 어떡해?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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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맞아 맞아. 어? 아니요. 세월이 해봐 이 새끼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개새끼야 내가 못하는 게 내가 못하는 게 계속 때려 겁나 이 새끼야 그만 때리라고 야 얘들아 싸워한다 아 팔 아파 야 빨리 감겨줘 우리도 옆에서 구겨가자 잘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 좀 보호해주세요 알죠?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미안해 괜찮지? 아 차가 아 차가워 너 여자 머리 처음 던져봐? 야 다정하게 좀 해줘봐 다정하게? 어쩌면 너가 재량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일은 없어 그냥 모르는 거니까 머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어 좋다 재월이 손이 은근히 섬세하다 기둥이는 완전 거칠거든 재일아 너 그때 봤지 어 프리트모트도 해야 돼? 어 어떻게 하는 거야? 프리트모트도 해야 돼? 그냥 끝에 머리에 바르면 돼 여기 비주얼 살벌하다 이렇게 바르면 돼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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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살벌하다 현서야 여기 한 번 봐봐 형들 이렇게 잡고 아 근데 나 진짜 여잔데 진짜 앞머리 보았다 그새가 아이씨바라 내 안이 새끼네 아이씨바라 현서야 한 번 더 아이씨바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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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얼굴은 안 씻어? 씻어져요 지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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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씻겼잖아 지금 씻었잖아 물을 흐른 거 같아 와 야 너 이거 자름 봉사 흐른 거 같아 야 재일이가 머리 이거 잘하네 잘해? 원래 그거 알아? 이거를 막 깐지 비비잖아 머리 끝 다 상하는데 얘 지금 몸이 안 돼 현서야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오늘 현서를 간호해 주자 아 오늘 간호해 주기야? 아 현서를 온 거야 나 월남삼토 시켜봐 아니 씨 현서야 너 월남삼토 시켜봐 잘 먹겠다 나 진짜 손톱이랑 발톱 너무 까붓어 나 진짜 손톱이랑 발톱 너무 까붓어 비쥬얼 끝 또 changing 해왔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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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왔토